안녕하세요. 오늘은 2019년 9월달 제가 1층부터 25층까지 오늘 들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28층까지 올라가 있는데 오늘 짐이 있습니다. 짐이 있는데 늦게 한 10키로 정도 되는데 10키로 오지 못했는데 이걸 들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부터 지금 장비가 없어가지고 팔을 잡고 휴대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짐이.. 굉장히 무거운데 지금 3층에서 3층 3층에서 4층 5층 분류가 3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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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 아.. 파리 올라가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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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잘하다.. 칠찜해서.. 하.. 막칫..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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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먹어서 바로 먹기 지금 자췄어 심지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잘못 건드려 가지고 음소거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이 저 계단 올라갈 때 잠을 건드려 가지고 이제 소리 나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세요 박사합니다 22층이 나네요 22층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25초에 도착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